오늘은 피자헛에서 메뉴가 새로 나왔더라구요. 아보카도 갈릭피자인가요? 요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굉장히 맛있었고 또 너무 아보카도 맛이 약간 갈아서 넣은 것 같은데요. 위에 뿌려가지고 굉장히 좋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사진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아보카도가 쭉 올라가 있구요. 갈려가지고 베이컨도 올라가 있고 한 조각당 새우가 하나씩 올라갔는데 리치골드로 했어요. 근데 되게 맛있었습니다. 요거 강력 추천입니다. 29,900원인데 미디움 사이즈가 이게 미디움이거든요. 근데 만원정도 세일 하더라구요. 포장. 그래서 포장해서 집에서 먹었는데 완전 꿀맛! 개꿀맛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한비TV 였구요. 저희 채널 구독, 시청, 후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